듣는 교섭 자리를 회피하는 불법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 의료 영리화를 주도한 낙하산 적폐 병원장으로 불렀던 전임 병원장 서창석 병원장도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참석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던 김현수 병원장은 교섭 장소에 문을 잠그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대화를 진전시키자는 노동조합 측의 합리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였다. 김현수 병원장은 진정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원하는 것인가. 서울대병원을 검색하면 원격의료 전도사가 된 병원장이 코노라를 계기로 의료기술의 산업화를 기획하고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배드를 꾸렸다는 의기양양한 인터뷰만 수십 개나 가득하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조합원들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해 간호인력, 방역인력 대폭 충원과 시흥시에 설립 예정인 병원을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이보다 더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가 없는데도 병원장은 앵무새처럼 코로나 방역 지침을 이야기하며 교섭을 파기했다.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선거가 진행되고 국회가 개원하고 국무회의가 열려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과 그 대안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토론이 진행될 동안 교섭장은 사용이 불가하고 단체 교섭 창관을 맡고 교섭 횟수와 시간을 줄인다니 코로나19는 김연수 병원장에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 핑계로 쓸 수 있는 좋은 이슈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든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정기직 전환 노사 합의가 보람의 병원에서 중단된 상황임에도 이를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합의서에 사인한 사측 대표자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면 누구의 권한이 있는 것인가.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정기직 전환이 된 청소노동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보람의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차별 속에서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은 물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방역 교육도 받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과 보람의 병원 김병관 병원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역학조사에 소외돼 자신도 모르게 감염면이 된 삼성병원 환자 이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에서도 아직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청 비정규직 정기직 전환의 빠른 이행은 가장 시급한 방역 대책 중 하나다. 김연수 병원장은 지금 당장 작년에 노사 합의대로 전환반 결단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비정규직 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희망고문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최일선에서 싸우는 공공의료 노동자들의 노동 안정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은 곧바로 시민 안정과 직결된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지금 당장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단체교섬 무력화 시도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작년에 합의한 노사 합의를 이행하여 즉시 보람의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0년 8월 3일 민인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현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모든 순서는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 뒤편에 보면 저희 기자회견 문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김연수 병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비탄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발언 내용 그리고 저희 성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장실인 시계탑에서 농사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투쟁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언했던 내용들도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정규직 전환 노사업이 위반하고 그리고 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상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따로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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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